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스윙할 때 보통 그 저희 같은 교수과나 방송에서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의 몸에 스웨이까지 너무 잡고 중심축을 잡아놓고 스윙을 하는 거는 맞긴 맞는데 너무 센터에 잡아놓고 할라 그러다보면 자칫하면 타면은 이게 리버시 피부 시대죠. 역피벗이 돼서 몸의 움직임이 안 좋으니까 약간의 스웨이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저희 유튜브에 출연했던 클럽 챔피언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최대한 몸을 잡아놓고 쳐야 된다. 최대한 몸을 잡아놓고 쳐야 된다. 그리고 어프로치 샷, 짧은 칩샷 할 때도 몸의 리듬을 타라 그러지 말고 거의 하체를 고정해놓고 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서 좀 약간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머리를 얼마나 움직여야 되고 골반을 얼마나 움직여야 되냐. 이거는 선수들 보면은 백스윙할 때 거의 제자리에서 머리가 크게 움직이지 않죠. 얼굴만 살짝 돌아가는 정도. 항상 그 설명은 드리지만은 스윙할 때 우리가 센터를 잡아야 되는 거는 등축이에요. 등축부터 그 등축의 연장선은 결국에는 머리로 치면 뒤통수죠. 뒷머리죠. 그러니까 뒷머리를 잡아놓고 그대로 회전을 하다 보면은 제 축은 그대로 있지만 얼굴은 살짝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얼굴이 오른쪽으로 살짝 가야지 그래야지 축이 똑바로 잡혀 있습니다. 센터를 잡아놓고 얼굴을 움직이지 말고 공을 끝까지 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얼굴을 너무 제자리에 놓으려고 하면은 등축이 왼쪽으로 기울어져요. 요게 이제 역피봇 현상이에요. 등축을 중심으로 센터를 잡아놓고 스윙을 하는 것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냥 딱 떠오르는 선수는 김효주 선수인데요. 가끔 저 강의할 때 김효주 선수의 스윙 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틀어놓는데 멀리서 보면 어드레스하고 실제 시합 영상인데요. 아이언을 치는데 제자리에서 모자가 거의 움직이도 않고 거의 제자리 가면서 몸이 꺾여요. 그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스윙을 했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제자리에서 몸의 체중 이동을 그 몸 안에서 머리를 제자리 잡아놓고 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골퍼분들은 아마 특히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벌써 한 20대가 넘어서 스윙을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딱 잡아놓고 스윙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몸이 그 정도의 유연성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키워나가야 되는 거지. 이게 어른이 된 다음에 제자리 잡아놓고 스윙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어색하고 힘이 잘 안 들어가고 리듬감도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약간의 스윙은 어느 정도 용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그 스윙 분석기 있잖아요. 스윙 분석기를 봐도 되고 아니면은 집에 거울에 내 얼굴보다 조금 크게 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정도로 해서 거울을 똑바로 보고 정면을 보고 스윙을 이렇게 했을 때 그 원 안에서는 얼굴이 조금 움직였는데 원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요만한 원 사이에서는 약간 오른쪽으로 갔다 오는 것이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임팩 때도 약간 왼쪽으로 가도 되고 그러니까 약간의 움직일 틈을 주는 게 오히려 특히 한 40이 넘은 40살이 넘은 골퍼라 그러면은 충분히 그 정도 유연성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약간씩 움직이는 거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그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다가 나는 몸이 너무 뻣뻣해가지고 도저히 이 안에서 얼굴 안에서 나는 요렇게 움직인다고 했는데 실제 찍어보니까 이렇게 원 바깥으로 가더라. 아니면 또 요런 방법도 있어요. 거울 끝에서 하셔도 돼요. 거울 끝에서 거울을 마주보고 어드레스를 했을 때 거울 끝이 요기에 오게. 그러니까 거울의 중앙에 서지 말고 거울의 모퉁이에 서서 거기서 백스윙을 해서 내 거울의 얼굴이 보이게. 이렇게 가면 거울 바깥으로 얼굴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연습 방법이니까 제자리에서 약간 막 오른쪽으로 갈 정도로 그 정도의 약간의 상체의 움직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골반은 가급적이면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골반이 빠지면은 몸이 제대로 꼬이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스윙을 할 때 어드레스를 취했을 때 오른쪽 다리가 이루는 각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레슨할 때 보통 선을 그어 놓고 이제 많이 보여주는데 이 선이 백스윙을 했을 때 계속 똑같은 선을 유지할 수 있게 골반은 뒤로 빠져야 돼요. 뒤로 접혀야 돼요. 골반이 이게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밀려간다 그러면 몸의 꼬임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골반이 이루는 각은 오른쪽 다리가 이루는 각은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상체가 이루는 각은 약간 안쪽으로 꺾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이 앵글이 거져야 돼요. 골반이 살짝 밀리고 상체가 들리면은 이쪽이 쭉 펴져요. 일자로. 이러면 몸이 힘없이 꼬인 거예요. 이러면 몸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반이 움직이는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은 골반의 움직임은 제자리에서 꼬아서 왼쪽으로 밀고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자리에서 꼬아서 왼쪽으로 밀고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골반을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간다.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초보 때부터 잘 배우셔야 돼요. 상체는 오히려 골반이 오른쪽으로 밀리지 않으면은 상체는 오른쪽으로 많이 가려고 해도 사실 못 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각이 약간 생겨야 돼요. 이게 이렇게 펴지는 순간 이거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움직임이나 상체의 움직임이나 얼굴에 움직임, 골반의 움직임 이런 거를 잘 이해하시고 몸을 잘 꼬으면 되는데요. 처음에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몸의 뼈의 구조가 우리의 골반뼈는 골반이 두 개가 뼈가 있고 다리가 붙어 있고 그러잖아요. 그 위에 이제 척추가 붙어 있고 근데 이 골반뼈는 오른쪽 왼쪽으로 이게 회전하는 뼈가 아니래요. 이건 제가 그쪽의 의학 전문인이 아니라서 모르는데 저는 세미나 때 자세히 설명을 듣고 이렇게 뼈를 누가 보여주는데 아, 이게 골반이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접히는 거구나. 이쪽이 골반이 이쪽을 이렇게 접으면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쪽 골반을 접으면은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위치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스윙 할 때 골반을 회전을 시키지 말고 골반을 이렇게 접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절대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을 접으면서 상체를 꺾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몸이 제대로 탱탱하게 꼬였다가 골반을 다시 왼쪽을 꺾으면서 왼쪽을 접으면서 밀어주면은 그러면은 순간적인 굉장히 폭발력이 나죠. 그래서 몸을 제대로 꼴 때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골반이 이렇게 가면 이거 답이 없습니다. 이게 조금만 밀리면 어깨가 안 돌아요. 골반을 뒤로 접으면서 약간의 느낌은 상체가 약간 낮아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가슴이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는 느낌으로 백스윙 때 꽂아서 그리고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몸을 제대로 꽂다가 딱 풀었을 때 제대로 몸이 풀리면서 가속을 붙일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머리의 움직임. 머리는 요만한 원 안에서 약간의 움직임은 가능하다. 그 대신에 골반은 절대로 여기 이 손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오른쪽이 접혀야지 이게 밀리는 순간 몸은 제대로 꼬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특히 운동신경 있는 골퍼들이라고 그러면은 몸에 스웨이가 항상 많이 있어요. 처음에 이런 거 많이 시키잖아요.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약간의 스웨이는 되지만 리듬감은 살아요. 그러니까 리듬감은 잘 유지를 하되 그 대신에 몸은 꽂다가 펴주는 그런 리듬감으로 의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초보 때는 오른발 왼발 움직이는 이런 거 사실 괜찮은데 어느 정도 이제 공을 좀 맞추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몸은 제자리에서 꽂아서 상체만 꽂아서 왼쪽으로 간다. 꽂다가 풀어준다. 꽂다가 풀어준다. 이 느낌이 훨씬 정확한 움직임이니까 그렇게 해보시면은 훨씬 더 효과 있는 그런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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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